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재미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책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죄와 고통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윤회를 주장합니다 이런 종교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불교를 예로 들면 흔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시타르타의 제장 중 한 명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가 쏜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가 맞은 독화살을 뽑지 않고 생각하기를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이지? 왜 나에게 쏘았을까? 그리고 이 화살을 만든 나무의 재질은 무엇이며 또 이 화살에 묻은 독의 성분은 무엇일까? 등등 이 궁금증을 모두 알기 전에는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독화살을 맞은 이는 독화살을 먼저 뽑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삶에 당장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독화살을 뽑기에도 벅차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종교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신들의 이 다툼과 살인의 결과로 파생된 것이 세상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교는 악의 존재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불의를 세상의 한 부분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선하고 유일한 존재이신 인격적인 신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세상이고 이 심이 좋았던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파괴되고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가르쳐주기에 그에 따른 해결착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과 규범, 도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은 세상에 어떻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언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어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이 바로 그 순간에 나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신의 자리에 도전하였던 인간의 교만이 빚어내는 그 끔찍한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선언하는 이 죄의 참혹한 결과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그 시대에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 있었다고 창세기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신할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흙과 점토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집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도시가 생성되며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바벨탑이 지어진 시대의 배경입니다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나 혹은 신전을 짓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 복합 건물이 있었는데요 바벨탑은 바로 그 지구라트로 여겨집니다 지구라트는 특정 신에게 봉헌된 건물이었고 그 꼭대기에는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카드어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하나씩 있던 지구라트의 이름들이 이 건축물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전 순수한 하늘로 가는 계단입니다 바벨탑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간의 삐뚤어진 의지와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교만인 동시에 홍수 앞에 한없이 무력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있던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긴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달라져도 이 똑같은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으며 오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고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처럼 바벨탑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의 또 다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그런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슷한 단어와 문맥을 사용하여서 선악가와 홍수 사건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9절을 보면 천하에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하며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하며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신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신의 문이 아니라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행동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혁명적인 시도들은 그 끝이 결국 바벨, 혼란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던 개몽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고 행하는 혼란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을 통해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을 만큼 생산이 증대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편리해졌지만 진화로는 인간은 진화의 부산물일 뿐이라며 인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치료와 복제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는 모두가 못 살게 되는 비극으로 결론이 났고 그 반대인 자본주의는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고 인간마저 상품화하였습니다 AI 기술이 한창 발전하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과신하는 태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늘에 닿고 이름을 드높이려는 명예를 향한 욕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을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높이 쌓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 또한 닮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뒤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이 땅과 물고기 새와 모든 생물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사람들은 다스리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자연들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창조 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이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 곧 다스림의 사명 이 통치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빼앗기면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떨어지고 나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이 절로 불평이 터져나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것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나의 것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 관계를 나의 이름을 나의 명예를 떨치기 위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안전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혹은 나의 공로와 선행이든 그것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벨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바벨탑을 쌓아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계단을 만들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의 공허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착점인 죽음을 아무도 뛰어넘지 못하였기에 하늘에 닿으려는 사람의 모든 노력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삶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꾸기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와 신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기를 요구합니다 종교적 행동과 선한 행위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과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지 값없이 받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며 하나님께 쓰일 때 완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며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모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며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차라리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부둥 쳐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코 건널 수도 없고 채울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천국의 계단을 놓으셨습니다 죄의 삭, 이 종착점인 죽음을 이기신 계단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계단을 하나님께서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와 아주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이 사닥다리로 번역된 단어는 이 계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며 하늘로 가는 계단을 사람들은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아무리 높이 쌓고 또 쌓아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닿는 계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은 그 사닥다리 계단이 누구이신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사닥다리이시고 계단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 기쁨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회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져 타락해버려 모든 것이 무질서에 버렸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언어는 조각조각 나 버렸습니다 언어가 달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도 여전히 고독을 느끼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의 언어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혼란의 질서를, 어둠의 빛을, 슬픔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참 언어, 단 하나의 언어,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로 인해 바벨 혼란에 빠져 도통 알 수 없게 되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로 새롭게 쓰셨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서로의 말이, 서로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진 현장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죄로 인해 혼잡하게 되어 서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각 언어로 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고 역전되어 모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완전히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이 나뉘어진 언어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찬양임을 요한계시록 7장은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하늘에 닿으려던 인간의 위대한 건축물 우리의 교만과 죄를 들추어내던 바벨탑 이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했지만 신의 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정제하던 그런 우리의 죄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 결코 멈추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혼란의 질서가 어둠의 빛이 슬픔의 기쁨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묵상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